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와 지금 태풍이라 우리 여러분들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 집도 지금 방금까지 이제 바람이 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진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 태풍 조심하시고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찍을 거는 또 이제 프로그램 무료 나눔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요런 카페를 또 만들게 되었거든요 요런 식으로 카페를 만들게 되었고 일단은 어제 새벽쯤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단 제가 링크를 구매하신 분들 링크를 다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뭐 원래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어도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부르고 홍보하셔도 되고 네 뭐 이제 이용자분들 중에서 혹시 카톡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뭐 이제 숨은 고수세요 숨은 고수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여기서 이제 뭐 해결할 거 잔잔한 오류들은 해결할 거 해결해 주셔도 되고 네 뭐 다들 소통의 공간으로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무료 나눔 받는 법은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하시는 프로그램 무료 나눔 합니다 이거 공지사항 읽어주시면 되구요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네 글을 꼭 확인하시고 네 저 조건에 충족을 시켜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원래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 시연하는 영상이 다가 아니라 또 이제 카페 공지에다가 제가 무엇을 판매하는지 저희가 무엇을 판매하는지 저희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블로그 스팟이라던지 뭐 워드프레스라던지 티스토리 지금 네이버 지금 전체 이런 식으로 지금 리뉴얼돼서 업데이트 됐거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이쪽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고 다 리뉴얼이 돼가지고 지금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할인 중이니까 많은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나눔 꼭 많이 받아가시고 또 이제 담배 리뷰랑 그리고 전자담배 그것도 무료나눔도 네 제가 이제 한 15일 정도 쯤에 다시 한번 재개를 시작하게 될 건데 요번에는 꼭 미성년자분들이 네 없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꾸 속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사실 요번에 나눔도 중단한 것도 그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혹여나 잘못될까봐 네 그래가지고 중단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음 요번에 15일에 제가 스타트를 할 때는 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무료나눔 담배 리뷰 무료나눔 참여하실 분도 이 카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고정 댓글에 카페 주소랑 제가 가격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뭐냐 확인해 주시고 네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시랑 그리고 또 요거랑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광고 받은 거 또 더 있을 텐데 이거 액상도 이제 무료나눔 드려야 되고 이것도 요번에 새로 광고 받은 건데 여튼간에 네 프로그램 시연 영상 봐주시고 무료나눔 참여하실 분들도 예 담배든 뭐 전자담배든 뭐 이제 다 음 카페 가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늘은 따로 공지 영상이기 때문에 네 또 컨텐츠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또 신상 담배가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